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왔어. 부동수가 없네.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일정하려는 게. 오늘은 1시에 승준이 이든. 2시에 민재 플레디스. 3시에 DSP 김지원. 지원이는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 네. 4시 반에 플레디스. 표정이, 민재, 지원이, 정안이.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6시 스타시. 네. 잘 자라 우리.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으세요. 고마워요. 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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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짱 각도 뭐죠? 45. 그런 거 안 해도 잘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난 밑에서 찍어줘. 난 밑에서 찍어줘. 근데 잘 나왔었어. 이렇게 찍어줘. 자신감. 나도 밑에서 찍어줘. 고마워. 너 말고. 진짜. 와. 햇빛광. 자연광 아니야? 햇빛광이 뭐야? 그렇지. 조용해. 저는 오늘 서울에 오디션이 있어서 왔습니다. 세 군데 봐요. 플레디스 2차랑, 포다리스 2차, 스타쉽 1차랑. 평소에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보다 한 150배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videmment, 광화나이가 있어? 광화나이가 있어. 저는 현재 이든 엔터테인먼트 앞에 도착했고요. 안에 들어가서 관계자 분들이 제 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큰일 났네. 안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긴장 된다. 긴장 안 하고 잘 해오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곧 들어가서 오디션을 볼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몸을 풀고 목도 풀고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아닌데요? 평생 물만 먹기 모든 음료 마실 수 있는데 소변 한 방울 섞여있어 좋아 하나 둘 셋 물만 먹기 한 분야의 특출난 재능 가지기 VS 여러분야에서 다재다능하기 하나 둘 셋 한 분야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하나 둘 셋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당연한 거 아니야 양념 없는 떡볶이 VS 콩물 없는 국수 하나 둘 셋 아니 떡볶이 아니 너희 둘이 안 맞네 아니 이건 있을 수가 없냐 집에서 서서 자기 한 달 공원 벤치에 누워서 한 달 자기 하나 둘 셋 서서 자리 서서 자리지 그래? 서서 자리지 노숙자로 오해 받을까요? 서서 자리지 파이팅 내내 도착하는 데는 우연아 선생님이 싫어해 파이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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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진짜 짜 fought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도착 어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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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도착 하지만 실수는 안 없고 하시는 게 좋은 거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여기는요?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노래 들으면서 자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 일단 다 자네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안 켜고 있었어. 롤레카메라 성공! 서운했어요, 솔직히. 자꾸 무시하기도 해서 카메라 찍는데... 나 좀 잘했는 거 같아, 그렇지? 아니, 보통 여기서 일어난 다음에 나겠지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 끄는 거야. 뭐지? 나도 물어봐야 되겠지. 혼자 소감 다 생각하고 있을 거 같아. 일단 다 자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잘한 거 같아. 상대를 잘 선택한 거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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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